해찬 지역에 도전하신 기호 1번 민주당 유동철 후보 여러분께 소개 드립니다. 부산의 민주당 후보 중에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유일한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래요? 네, 이러십시오. 민주당 후보 중에, 부산 후보 중에 17명 중에 유일하게 윤석열 탄핵에 동의한 노보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영입인지 18호 유동철입니다. 제가 영입되면서 부산 수영에 파견됐습니다. 파견된 목적은 김건희, 윤석열의 호위무사 장해찬을 잡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라는 3년은 길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보응에 허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반드시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고 윤석열 정권 끝장내도록 탄핵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1번 승일, 2번 승일, 1번 독도, 2번 타케시마, 1번 평화, 2번 전쟁, 1번 한준근, 2번 히토 히로범위.